오늘의 새로운 영상은 매콤한 애기에서 만나요! 이날은 두가지 golden 선을 만들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매콤한 애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콤한 애기에서 만나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은 매콤한 애기에서 만나요!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오징어 바삭바삭 새우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쫄깃쫄깃 오징어 계란 바삭바삭 바삭바삭 감사합니다.